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3월 2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예배의 핵심에는 회개, 참된 회개가 필수적이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오.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형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보다 그에 따른 고통을 슬퍼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천사를 보고 발람은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가련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에 대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선지자 왕 50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은 무엇인가 2.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 둘 다 필요한가 각각은 서로를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3. 많은 사람이 예배를 기도, 찬양, 성경연구와 예언의 신 연구 등에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예배에 필수적이지만 예배는 그런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다른 형태의 예배에 대해 예를 들어보라. 4.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